벌써 2주일째 연일 치솟고 있는 낮 기온만큼이나 전기 사용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전력 예비율은 7%대로 뚝 떨어져서 2016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4시 최대 전력 수요는 9,248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. 그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이후 어제 또 갈아치웠습니다. 정부의 전망치를 계속 웃돌고 있는데 심지어 그제 예측한 9,070만 킬로와트를 훌쩍 넘겼습니다. 하루 뒤를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. 예비 전력은 709만 킬로와트, 예비율은 7.7%를 기록했습니다. 오후 3시에는 순간적으로 7.5%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지난주 10% 초반을 유지하던 전력 예비율은 그제와 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. 2016년 8월에 기록한 7.1%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전력 예비율은 대형 발전 설비의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10% 이상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. 전력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수요 감축 요청, 즉 DR은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DR은 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정책입니다. 지하를 할 경우에 상당히 조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적이 700만 이상 유지될 수 있었고,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하를 잘 말았습니다.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이번 주말이 돼야 전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